하여튼 그러면 장경태 의원 쪽도 우리 김변호사님 말고 다른 제보자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추측하는 사람은 단톡방에 5명 있었잖아요. 그중에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 네. 두 사람이. 사업가 최 모 씨. 네. 그분하고 경찰 한 분 있죠. 네. 그분은 뭐 크게 관련성은 없었어요. 사업가 최 모 씨가 요즘 다크호스처럼 나오고 있는데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으로 알만한 사람이 5명이니까 그 5명 중에 1명일 가능성이 높은데 김변호사님 외국이 있고 이종호 씨 밖에 있고 그 둘 중에 아까 경찰과 사업가 2명 중에 한 분인데 그렇게 보면 어느 누구라도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사업가 최 모 선배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네. 지난 3월 달에 작년 3월에 처음 이종호 선배 처음 봤을 때 그때 같이 봤던 분이고 네. 사업을 하고 뭐 투자를 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근데 그 뒤로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연락을 한 적도 없고. 그 카톡방에서 카톡 소통하지는 않았어요? 카톡방에도 그분의 글을 거의 안 썼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을 한 번 보고 1년 동안 거의 소통도 안 한 사람이라 임성근 사단장 9명이라든가 뭐 이런 일에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던 분이거든요. 네. 한 번 본 거는 언제 그 모임 해병원. 이종호 선배 처음 만난 날 그 포항. 포항 1사단. 포항 1사단 훈련 참관 갔을 때 그날 처음 본 거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거였죠. 네. 그랬던 분이라 관심이 없었는데 이분이 단톡방 보도 나가고 나서 막 장경태 원실도 찾아가고 이분이 저기 박정훈 대령님도 찾아왔어요. 네. 해병대 장교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아름아름해갖고 그렇게 찾아와요. 해병대 장교 출신 분들을 여러 사람 막 찾아다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찾아나는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단톡방 보도가 나가고 그 이후에. 아 그 이후에. 네. 단톡방 보도가 6월 25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직후에 27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분이 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조용하던 분이었는데 2월 25일 단톡방 보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셨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분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단톡방 보도가 나갔으니까 도의적으로 미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톡방에 이종호 선배 빼고 이제 전화를 한 번씩 다 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유독 굉장히 극렬하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꾸 피해를 내가 받지 않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수습할 거야. 어떻게 보상할 거야. 네. 이 말을 계속해요. 한 시간 동안. 네. 그런데 사실 이분은 실명이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관련도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얼굴이 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 관련이 본인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인가. 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그냥 자꾸 본인 피해받고 어떻게 할 거야. 참 아니까 그냥 저는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선배님 뭐 그에 관련 없다고 하시니까. 네. 잘 수습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고 끊었죠.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보상할 거야. 어떻게 수습할 거야. 이걸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이분이 그러면 제보자인지 아니면 사건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어떤 다른 요인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판단이 안 되고 제일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저도 제가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장경태 의원실 찾아가서 제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종호 선배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그때도 6월 25일 직후인 거죠. 27일쯤일 겁니다. 제보자 찾아왔다는 날. 그날이 그날이네요. 장경태 의원 제보자 왔다는 날. 2월 27일인데. 27일이고 제가 그 다음날 갔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분이 스탠스를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럼 이종호 선배 제보를 했다가. 나중에는 근데 또 다시 이종호 편으로 돌아서서 저를 고소하는데 같이 가담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 정도죠. 첫 번. 1번. 진짜 자기는 제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종호한테 포섭이 됐거나 나중에 회유 됐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종호가 보낸. 어떤 공작원이거나 이분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톡방 직후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인다면. 이미 이종호 대표한테 포섭돼서 돌아다닌 게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죠. 이런 추정은 가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보면 좀 이상한 게. 27일 날 장경태 의원실 가서. 그 뭐 김계환 사령관이랑 찍은 사진. 그리고 뭐 임성근하고 저기 송 선배가 찍은 사진. 뭐 이런 거를 장경태 의원이 공개했잖아요. 그건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그 최 모 선배가 준 거거든요. 저는 그 사진을 어디에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거죠 이게. 이 최 모 선배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거 말고도 다른 제보를 많이 했대요. 어떻게 보면 핵심적일 수 있는 제보를 많이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는 스탠스가 이상한 거예요. 서은이의 의한 제보자인지 지금 다른 뜻을 품은 제보자인지 아직 판별하기는 좀 이른 건가요? 아니면 판별이 지금 된 상황인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스탠스가. 그런데 지금은 확실하죠. 이종호 측으로 돌아선 거는. 고발을 했으니까. 고소고발에 가담을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분은 이종호 선배하고 오래 안 사람입니다. 이종호 대표하고는 오래된 사이이고. 이종호 대표한테 듣기로는 본인하고 비슷한 일을 했었대요. 과거에 이분이. 말하자면 축가 조작 같은. 그런 일에도 과거에 했었던 적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류일 수도 있죠. 보통 이종호 대표는 도이치모토 사건도 있고. 최근에 그 산부. 산부가 산부 토건이다. 하고 직접적으로 지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개연성이 있는데. 거기에도 관여가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런 일들을 늘상 해오던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주변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임성근 구명의 가담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물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극렬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 장경태 원실이나 아니면 박정은 내령 쪽 사람들이나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 사람이 말을 한 게 김규현 믿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고 다녔다고는 하는데. 그걸 강조했다고요. 산부는 산부 토건이 아니다. 네. 골프 산부다. 네. 그분이요. 그래서 골프 산부라는 얘기가 쫙 퍼졌던 모양이죠. 결국은 최초의 진원진은 아까 최모 사업가. 그러니까. 여겼던 모양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종호 대표가 골프 산부라는 변명을 하기 전부터 이미 최모 씨가 그 말을 하고 다녔어요. 골프 산부다. 그래서 자기들 내부에서 입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때는 산부가 그렇게 부각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단톡방법도 직후에는. 그 이후에 다음 주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산부 토건 주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부각된 건데 그 전부터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해병동 골프장에 산부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산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입법 청만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단톡방에 나온 일정을 보면 저녁에 만찬이 잡혀있어요. 임성근 사단장하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할 건데 뭔 산부를 쳐요. 산부는 야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부각되기도 전부터 산부라고 하고 다녔다는 도둑이 제발 여린 격으로 먼저 방어선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불똥이 튀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저는 임성근 때문에 제보를 한 건데 이분은 혹시 산부 때문에 불똥이 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수 있죠. 이종호 씨랑 같이 산부 토건에 추정하는 대로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걸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